오늘 함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오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다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한 350명 정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말씀 듣고 있는 분들도 자신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오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의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우리 못말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못말린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또 일에 완전히 집중 또 올인되어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못말린다는 말씀인데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 나오는 이 여자는 그 못말리는 것이 어떠한 습관과 체질이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도 막연하고 또 엉뚱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라는 참된 복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의 믿음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오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인해 하나님을 떠나 재와 저주 가운데 사단 종로로 타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여자가 영적으로 보았던 것이 자신의 딸이 귀신들린 것이 결국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문제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러한 저주받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없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러한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또 능력의 말씀이 되고 치유와 해답의 말씀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수요예배의 영적인 흐름이 중고 대학 랩더트들이 예배에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다 미래가 밝다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배에 나오는 것이 친구를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 강단 말씀 속에서 이방인 여자가 가졌던 오직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께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도 대단한 것인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놀라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그릇이 넓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의 성숙도도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찾아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리는 테스트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7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나를 개 취급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이 이방 여자는 이것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재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하면 그 다음에는 나에게까지도 먹을 것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까지도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갈급한 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10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라는 이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또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까지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년들이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 속에서 그리스에 대한 오직의 믿음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그리스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의 일꾼이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결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일꾼이라는 것은 그리스의 제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의 제자로서 그리스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적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적 관계라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한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적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나도 하나님의 안에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있거나 또 영적으로 자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 그 말씀에 승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회복되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의 사명이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의 사명을 붙잡고 또 그리스의 사명을 발견하면서 현장에서 그리스를 누리고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는 우리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원단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또 3월 첫째 주에 스타트만 우리 2025 선포식이 있었고 또 대교구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단기 결석자를 찾아가는 단결 전도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기관과 부서마다 많은 총청 우리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서 각 지역마다 한금 어장을 찾으면서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에 집중하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스타트만 2025 속에서 예배 출석 만명은 하나님께서 되어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 그리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전도 현장에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이 제사장적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세 가지의 사명이라고 말한다면 제사장, 선지자, 왕적인 사명을 말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의 사명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사명은 제사장적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구약시대 때 가장 먼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집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현장에서 메시지를 잘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사람이 붙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아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10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시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시를 뿌리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고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국어로 보면 울며 시를 뿌리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고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라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키보리어 언어로 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키보리어 언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울지 않으면 그 발걸음을 옮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현장을 향해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그 영혼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를 잘못 깨달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현장에 못 나갔겠구나라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교구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단기결속자를 찾는 단결전도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잘못 붙잡아서 백승인 목사가 현장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현장에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나는 토요일날 단결전도 캠프에 못 나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현장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함께 눈물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현장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강단에서 단일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창자가 꼬일듯한 아픔을 가지고 무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자가 꼬일듯한 아픔이란 것은 단시에 고대 시대 사람들은 영혼이 창자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영혼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 과학이 더 발달을 하면 영혼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면 아마 내 영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도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있는 유치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 사람들은 창자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창자가 꼬일듯한 아픔이란 것은 영혼까지 아픈 마음을 가지고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안다면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허물과 재로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그 영적인 생명은 허물과 재로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인 시체인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품절을 따르고 또 공중의 건세 잡은 자들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공중의 건세 잡은 자라는 것은 사당과 마귀와 귀신들인데 그 사당과 마귀와 귀신들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주팔자 운명 속에 잡혀 있거나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방향도 자기 마음대로 못 정하고 또 이사 가는 날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또 심지어 무덤 자리까지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만 관객 속에 있는 이 파묘라는 영화가 불신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 있다는 것이 어느 날 살짝 안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 운명 속에 잡히는 날 절대 헤어나지 못하는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진노가 임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신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현장을 놓고서도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영적인 토양이 귀경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이 오토밭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가라는 것은 냉담한 현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전도 캠프를 하러 나갈 때 처음 가는 현장은 보통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계속해서 캠프에 빛을 비추면 그 냉담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밭이란 것은 불신앙하고 느의심 속에 있는 현장을 말하고 가시밭이란 것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장과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직장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역과 직장의 이 영적 토양을 눈물의 기도로 귀경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같은 이 현장이 좋은 땅으로 또 오토밭이 되어서 정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금이 보금되어지는 현장이고 강단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성기고 있는 우리 강서 1대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단결 전도 캠프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강단의 말씀이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현장에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되는데 그 응답되고 성취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적인 사명 속에서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금 23장, 2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은 이 시대의 구루턱인 렘눈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렘눈트들은 앞으로의 시대 속에 영적으로 책임질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우리 2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보금 가진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거의 뭐 가상시대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인지 또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조차 하기 힘든 시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터 모더니즘 속에서 모든 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렘눈트들이 예수가 그 일사는 참된 보금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제 마음이 참 아픈 현장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이 제가 초등부 사육을 할 때 만났던 렘눈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렘눈트가 이제는 커서 대학생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영적 상태 속에 있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가정의 어머니는 이 렘눈트들이 보금 안에서 훌륭하게 보금 안에서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를 쓰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조금 일찍 천국에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하다 천국에 갔다는 것 속에 낙심하고 또 슬퍼하고 하나님을 엉망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을 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던 것이 그 어머니가 이 가정의 렘눈트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응답되고 성취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렘눈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돌아오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렘눈트들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올바르게 살리고 전도와 성교 속에 올바른 성경적 전도 전략을 가지고 지역과 2, 3, 7 나라를 살리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혼을 붙이시고 또 누구에게 지역 복음화를 맡기시고 또 누구에게 세계의 성교와 후대를 부탁하시냐면 영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에게도 맡기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위해서 또 현장을 위해서 또 세계의 복음화와 후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흘리는 제자리가 있는 곳 속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교님들 날마다 제사장적인 사명 속에서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영혼과 지옥과 후대를 살리시기를 예수의 글씀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작적 사명입니다 이 선지작적 사명이란 것은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전도자로서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라고 느껴질 때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고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3월 첫째 주에 한 분의 집내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3월 3일 주일 오전에 우리 교고를 담당하시는 전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단기 결석자인 어떤 남자분의 아내가 오늘 내일 하셔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전도사님한테 제가 오늘과 이번 주에 사역이 너무 많아서 못 갈 것 같다고 전도사님이 내일이나 모레에 병원에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주일 오후에 송파 쪽에 가서 조문 예배를 하나 드리고 와서 교회에서 저녁을 먹고 제 마음속에 오늘 안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어서 저녁에 전도사님과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역시나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의 그 아내분에게 가서 귀에다 대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영접기도를 하고 또 저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화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보면서 그분의 마지막 시간표 속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현장을 살리는 말씀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고린도우서 우리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 증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써놨으며 그가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목하게 하는 집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하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써 말씀사역자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너무 기쁜 포럼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학생 랩런트인데 그 중학생 랩런트가 본인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현장의 메신저로 말씀사역자로 세워져 있는 랩런트였습니다 한 주에 막 두세 군데 단합방을 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한테 한 가지 물어본 게 뭐였냐면 본인이 학교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장소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학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나는 어느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이 중학교 보그마를 위해서 말씀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이 교회 장소를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라고 가서 물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랩런트가 제가 한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중학교 주변에 있는 네 군데의 교회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네 군데의 교회를 찾아가서 그 중에 한 군데의 문이 열려가지고 그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행히 그 교회를 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장소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소를 예비하시고 장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그 랩런트는 현장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응답의 포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사역자란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피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 뱅이가 나옵니다 이 앉은 뱅이가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40대 정도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앉은 뱅이에 필요한 것이 육신적인 도움이고 물질적인 도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성전 미문에서 이 앉은 뱅이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신적인 도움과 물질적인 도움은 이 사람에게는 일시적인 도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앉은 뱅이를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한 것이 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앉은 뱅의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고 뛰어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 사육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맞는 보금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사육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보금 10장 20절 말씀해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사육자로서 내가 말을 잘하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들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 사육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 속에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성령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이면서 결론은 왕적 사명입니다 이 왕적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흑암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참된 감사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죠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응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때 선물을 줄 때 감사하죠 그런데 전도 제자는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리스로를 영접한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제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된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파키스탄 전도 캠프팀이 돌아왔죠 감사하게 우리 그 힘든 여정을 갔다 왔는데도 수요예배에 참석한 우리 캠프팀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파키스탄 전도 캠프의 영상을 또 월요일 화요일날 우리가 함께 보았죠 단일 목사님께서 5만 명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시고 영접 기도를 할 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영접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함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을 하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성령의 인도를 당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적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먼저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우리 2장 6절에 보면 수구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다른 사람들과 동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맞지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가 한 사람의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달합방 전도운동 속에 있으면서 현장에서 조용하면서 내실 있게 전도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처음에는 본인들이 은혜받기 위해서 예배와 훈련 속에 집중하면서 삶오늘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삶오늘이라는 것은 오늘의 말씀과 또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말하죠 이렇게 삶오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적인 사명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이 한금어장인데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없어서 사각지대가 되었고 재앙지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적인 사명이 회복된 것이죠 눈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을 한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증거로 그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를 받고 치유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개인양육이후로 시작한 것이 다라빵으로 또 지교회로 확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 왕적인 사명 속에서 영혼구원의 역사와 제자가 세워지는 열매를 보면서 참된 감사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리스의 사명을 붙잡고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갖고 또 현장에서 말씀사역자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그 속에 참된 기쁨을 누리고 또 영혼구원과 제자가 세워지는 것 속에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감사합니다.